두 중에서 상대방이 마무리만 쏜거야 그래서 마무리 시간이 늘어난거지 어 그럼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 지금 파란색 템이 있었습니까? 혹시 아래? 응 잠깐만요 어 보고 오세요 아 오케오케 이거 못봤네 내가 일단 먹고 일단 올라와봐 오케오케 어? 나 지금 총 나왔는데? 서로 총 나왔어요 아 디케이지 쟤 걔네도 어디서 도망갔을까? 아 자꾸 나왔네 자꾸 나왔네 아깝다 근데 걔네 인성보면은 한 번쯤 더 어 한 번쯤 더 터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에헤헤 에헤헤 목 닦고 기다려 에헤헤 그리고 딱 우리 헬기로 가고 아 이거 다 죽여버리고 싶다 에헤헤 에헤헤 어 저쪽 헬기로 가자 저쪽 헬기로 에헤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걔네 디케이들 죽일 때 한 70 몇 초였는데 우리가 막 개 쏘니까 200초까지 늘어나잖아 어 엄청 늘어나더라 그래그래 그니까 맞을수록 계속 늘어나 어 어 300초가 아마 많다닐걸 아 그래 300초 되니까 해골 주위에 뭐 원도 막 생기던데 맞아요 맞아요 어 더 강조시켜주는거야? 어 그런거 같은데 오늘 딱 저 해골까지만 딱 잡자 쟤네들 깔끔하게 아아 어떡하다 야 야 비행기 왔다 비행기 왔다 마침 비행기가 어 지금 해골 근처에 있어 아 근데 다 차였다 쟤네 해골아이 해골아이 도망갔지 아아 다 차네 그러면 우리 우리도 하나 부르던데 어 디케이지 여기 있네 아 얘네들이네 아 얘네들 겨우 해골 풀었네 야 야 죽으면 풀리는거 아니야? 아니야 죽으면 풀리긴하지 어 죽으면 풀리지 아이템 아까 해골 또 뜨네들 쟤네들 아니었어? 어 야 노동자님 왜 오셨네 노동자님 아 노동자님 여기 노동자님 나와바리 가 좀 다른데로 좀 가세요 잠깐만 야 PK 한 명 있다 PK 한 명 F 몇 시기 어 쟤까지 잡자 쟤까지 잡아 지금 방금 누가 주워다갖고 닦아놓은 왼쪽에 어 어디 PK 뜰거야 아마 해골 뜰거야 맵에서 그래 그래 뜨면 잡으러 가자 또 DK 쟤네 아니야? 아냐 DK 아니었어 이름이 DK가 아니었어 F로 시작하는 거였어 F로 에헤헤 에헤헤 걸려봐 에헤헤 걸려봐 어디 가만있어봐라 허어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발풍도 터졌어요 아이고 어 누구요 신 아이고 신즈님 아 신즈님 고맙습니다 어 가자 여긴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떠도 내려가야 되니까 그거 제가 지금 별풍선 모아서 우리 깽클이 어 이거 안 내려가세요? 가만있어봐 아 이게 줄을 타야되는데 지금 이거 아 이거 설치 안하고 갈거야? 설치 안하고 갈거야 깽클이 마무리 총먹었다고 그래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죽이고 싶어서 우리 노동장님 맘참미 도란색 가방 탓난다 저기 오호하 흐흐 흐흐하 흐흐 흐흐 야 가RL 안 돼 야 가둬야 가둬 나처럼 가둬야 이거 건너갈 수 있잖아 근데 나 잠깐 이거 알싸 나 이거 깔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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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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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또 놀이는 있어요 오케이 바로 바로 달 준비해 바로 달 준비해 노동 자리야지 우리 중에 누가타 야야야야 노동자를 살려고한대 으으으으으으으은 보 самоеwegen 난 달았어 난 달았어 오오오오 으으으 으으읍 으으 나도 identities 으응 흐으 엇박쳐 젖 mom 가셔 버려 그거 버려 아멘 이거 착건 안 좋은거야 보니깐 싸우는게 좋진 않아 노노나님 하셨나? 응 노노나님 하셨어 어 됐어 그럼 가면 돼 됐어 마보니까 뭐지? 와 진짜 가 가 가 가고 시청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 그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할 수 있어 그래 아 나 웬만한 그런 멀티보다 훨씬 재밌다 어 왼쪽 왼쪽 상상이 안돼 웬만한 멀티게임보다 해골 쪘다 해골 쪘다 해골 쪘다 아까 갠가보다 야야야야야 역시 인성샷 아까 전에 그거 찍었다고 마이크 못 키나? 뭐? 이거 죽일 때 마이크 못 키지 킬 수 있어 킬 수 있어 넌 지금 마이크 켜져있는거지도 몰라 그래? 어 맞아 해골 열려 안에 아닌데? 더 멀리 여기 올라가야 돼 세명 여기 왔어? 어 누가 잡고있나? 야 이 밑에 이 밑에는 그건데? 어 없어졌나? 끝난거 아냐? 아 C키 누름 안할 수 있어요? 아 근데 지금 마이크가 두개가 지금 해야되는데 한개 연결이 안 돼있으면 안될거 같아 투컴이여서 게임 마이크 꺼져있습니다 없어졌던거 아냐? 어 뭔소리야 헬기장 따와요 헬기장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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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있어 헬기장 따와요 일단 보이면 그냥 쏴버려요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일단 맞으면 해골 올라가니까 달려가 달려가 40몇초밖에 없네 40몇초밖에 없네 셋 셋 찍혔어 셋 다 해골이야? 아니 뭐야 아 한명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야? 조져 그거 조지면 돼 어 이거 죽였어 죽였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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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됐어 이제 나머지는 몬스터 같은데 나 나머지는 몹이야 저거 네네 몹잡으러 가자 몹잡으러 가자 몹잡아야지 몹잡아야지 아 그래도 한명 따따 해골 벌써 한번 야 해골 해골 된 애들 거의 그거다 그냥 너무 막 지가 해골 풀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 어 이거 잠깐만 유정한거 아냐? 어? 아냐아냐 아냐아냐 빠따빠따 조심해 빠따 됐으니까 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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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자 э아 헬기 메달자 헬기 왔어요 육초 빠따 달아 맘은아 가서 오케이 아 또 또 맘은이 아 갓다 하하하하 자기꺼 못달았어 하하 야 우리하나 부릅시다 진짜로 헬기 어떻게 불러 여기서 불러야돼, 여기서, 부르려면 일단 가진 사람이 F 눌러야돼요 깰클립 좀, 보셔요 안 떠, 안 떠, 안 떠 어디서 확인해? 아니, 그냥 여기서 F가 떠, 이거 체력 위에 아, 그래? 아, H? 네, 저는 베비가 아니라서 수수료 많이 뺄게요 아우, 야, 베비도 많이 뺄게요 베비 32% 뺄게요 7대3 아냐? 여기서! 아, 그래도 그거 원천징수의 거의 5%까지 떼갔었는데 요새 그래도 2%로 많이 줄었어 야, 앞에 몬스터 생기는 거 아닌가? 진, 나 한 개 못 봤었네 아이고, 신진이 감사합니다 한번 잡을까? 주유소? 한번 가볼게요 가자 없어요, 안 잡혀 안 잡혀 그럼, 땜 못 내 에헤헤헤헤헤 개꿀잼 신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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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파스는 안된단 말이야? 많이 모자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네 뒤에서 숨어있는데? 그니까 왜 숨어있지? 이것도 달려고 숨어있는거지 뭐 달려고 숨어있는거지 엉덩이에 아무것도 없어 한개있네 한개정도면 뭐 한개있어 한명있어 한명 한명있으면 뭐 나눠줄 수 있지 어차피 난 없으니까 뭐 나무니랑 나밖에 없잖아 지금 나무니랑 너랑 빨리 달고 우리 애 죽일까? 고고고고고고 한번 정하자고 살려봐요 살려봐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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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술탄! 우와 민취 어 나인 숨어있게 아카 금마야 아카 금마야 어 해고 떴다 해고 떴다 그런거야 그런거야? 이거 이거 누가 던진거야 가세요 어 게이들 게이들 아싸 게이들 아싸 게이들 레벨 10이 됐구요 아우 게이들기구요 이거 수류탄 누가 던진거야? 제가 제가 던진거야 그래서 해골 뜬거야 아니 나는 룬형이 가세연하고 해골이 아니 저기 나 딱 수류탄 딱 던지길래 룬형이 던진줄 알았어? 하하하하 아니 내가 달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서있더니 수류탄으로 던지더라고 야 저걸 또 한번 죽여보려고 진짜 한번 인생하면 역전해보려고 한거구만 쟤네 인생 역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야 나는 저거 아이디어 좋긴하다 야 우리도 한번 다음에 내일 한번 해골이 된다니까 그냥 아니 그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거하고 그냥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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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프 좀 가자고 그냥 어 아니 생각해봐 거기 매달려는거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거기 다시 매달게 한 다음에 세이프 좀 도망가버리자고 한번 해보자는거지 내일 블러드 한번 해보시다 블러드 이걸 달고 한번 우리가 좀 저거니 블러드 그냥 또 아 2,779원인데 하드코어하기 한번 가보는거지 아 나도 2,783원인데 1,910원이다 그러게 너 왜 더 많아 나보다 너 아까 나보다 한 300원 더 아 일단 세이프 존으로 갑시다 세이프 존으로 세이프 존으로 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꿀잼으로 진행했구요 아 내일은 이제 어 하루 남았나 이제 그럴겁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어 언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베타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 아닌 진짜 정말 어 강한 모습을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버 여러분들 다음반 아프리카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유튜버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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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